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장병 연구의 전문가이며 심장혈관질병 연구의 제1인자로 뽑히는 모리스 롤링스 박사가 실제로 만나보고 상대한 심장병으로 일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생생한 고백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나는 피를 많이 흘렸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낳고 한 시간가량 지난 뒤였다. 나를 수술실로 데려가기 위해 들것에서 침대로 옮겨 누웠다. 나는 침대와 들것 사이로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보았다. 심장이 한 번 뜰 때마다 피가 품어 나오는 것이었다. 분명히 내 인생이 끝났다고 여겼다. 피를 바닥에 흘리면서 그들은 나를 수술실로 급히 밀고 갔다. 내가 수술실에 도착했을 때 내가 자신의 육체 안에 있지 않았음을 갑자기 깨달았다. 거기서 빠져나온 기억은 없었는데 그러나 최소한 고통은 없었으니까 나는 왼쪽 구석의 천장에 떠다니면서 나를 수술하는 의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가 싫었다. 그는 욕을 하면서 간호원들에게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아마 내 상태를 보고 당황했나 보다. 이제 내 자신이 죽으리라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나를 잠재우기 위해 내게 주사를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들이 내 출혈을 막기 전에 죽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나는 생존에 있는 어머니와 남편과 아기의 얼굴을 보았다. 그들은 내 죽음을 슬퍼하겠지만 나는 낙담하지 않았다. 사실 내게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슬프지도 않았으나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자 나는 아주 빠른 속도로 옆을 만지지 않고 어두운 터널 속을 헤쳐나가고 있었다. 쉑쉑 하는 소리가 들렸다. 터널 저 끝에서 황백색의 불빛이 보였다. 그리고 나는 자신에게 죽는 기분이 틀림없이 이럴 테지. 아무 고통도 느낄 수가 없군 하고 말을 했다. 다행이라 여겼다. 그러나 터널을 뚫고 그 불빛에 도달하기 전에 나는 회복실에 자신이 누워있음을 깨달았다. 거기에는 네 개의 침대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에 내가 누워있었다. 나는 내가 경험했던 그 평온한 느낌을 잊지 못할 것이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지만 내 아기를 다시 만나보게 돼서 다행이라고 여겼다. 자신을 평범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환자의 사례이다. 나는 숨이 갚아지는 것을 느끼자 잠시 후 기절을 했었나 보다. 그러자 나는 자신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기억나는 일은 어떤 음침한 방에 들어서는 것이었는데 그 방의 한 유리창 속에서 나를 보고 있는 기괴한 형상의 거인을 보았다. 유리창 사례는 거인과 함께인 듯한 작은 괴물과 난장이들이 뱅 둘러 있었다. 거인은 나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방 밖은 어둠에 쌓여 있었지만 내 주위 여기저기서 사람의 신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 발 주위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터널인지 동굴인지 모를 이 어둠 속을 헤쳐나감에 따라 주위가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었다. 나는 자신이 울고 있었던 일이 기억난다. 그러자 어떤 이유에서인지 거인은 나를 풀어주고 다시 되돌려 보냈다. 자신이 은총을 받은 뜻이 여겨졌다. 이유는 모르겠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다시 병원 침대에 누워있음을 깨달았다. 의사는 내가 약물을 복용했는지 물어보았다. 내가 묘사한 것들이 선망증 때문인 것처럼 여겼나 보다. 나는 그에게 약물 복용을 하지도 않으며 내 얘기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 경험이 내 인생을 바꾸어버렸다. 또 다른 환자의 사례이다. 나는 체장의 염증 때문에 날카로운 폭동을 일으켰다. 내 혈압이 낮아져서 의사들은 내게 약을 투입하고 있었고 내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갔다. 그들이 내게 수술을 한 기억이 났다. 나는 어떤 긴 터널 속을 헤쳐나가고 있었는데 발밑에 아무것도 닿지 않음을 의아히 하고 있었다. 나는 마치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으며 매우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곳은 지하인 것 같았다. 덩그릴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저기서 아주 끔찍하고 기괴한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었다. 암환자가 지닌 듯한 부패한 냄새가 풍겨왔다. 그리고는 갑자기 모든 일이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것 같았다. 어쨌든 단지 반만이 인간인 일꾼들을 보았다. 그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서로에게 얘기하고 비양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 구해주세요 라고 소리질렀을 때 빛나는 베기를 입은 커다란 사람이 나타났다. 그분은 나를 쳐다보며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아라 라고 말했다. 그곳을 어떻게 떠났는지 어떻게 이승으로 되돌아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심장병 연구의 전문가이며 심장혈관 질병 연구의 제1인자로 뽑히는 모리스 롤링스 박사가 실제로 만나보고 상대한 심장병으로 일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생생한 고백을 기록한 내용이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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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